안녕하세요. I'm back, June, a swagger. 오늘은 또 여기서 오프닝을 해요? 저 처음이에요 지금. 맨날 요즘 덥잖아요. 너무 더운데 맨날 밖에서 막 납디짓이 들리면서 이렇게 막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저를 서프라이즈 시켜줄 게스트를 모셨다고. 또 이제 벤유지 상무님한테 감사해서 한 번 해주세요. 항상. 같이 해야겠다. 같이 해야겠다. 벤유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짜 힘들게 섭외했어요. 이분이 진짜 수많은 골프채에서 섭외를 받았는데 다 거절하셨대요. 오마이갓. 근데 암프로님의 광고를 또 만드신 분. 와! 저 광고 찍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 뭐야? 캣토톡. 캣토톡! 이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세요. 구독자가 지금 무려 5만명. 5만명? 유튜브 선배님이네? 선배님. 완전 선배님. 한 번 소개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영상을 봤을 때 느낀 게 뭐냐면 간지가. 꽃중년 간지. 수식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요? 뇌생남. 꽃중년 뇌생남. 근데 오늘 의상이 아니, 오늘 보니까 의상이 우측은 꽃중년이고 왼쪽은 뇌생남이야. 아 그래? 자, 우리 나쁜 골프 강찬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단 한 번 박수를 하세요. 저의 또 캡토똑 광고를 찍어주셨던 그렇죠, 저희 회사에서 찍었죠, 그거를. 광고계에서 한 30년 정도, 그렇죠? 그 정도, 예 그렇죠. 저희 회사도 영상 많이 찍거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많이 하시고. 위에 있으면 좀 한 번. 아, 저희가 뭐. 조금만 주십시오, 그냥. 오늘은 나쁜 골프님이랑 베스트 볼. 베스트 스코어? 아, 베스트 스코어. 둘이 편이에요. 화이트, 저. 아, 저 이제 유튜브 선배님으로서 유튜브 찍으실 때나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냥 일단 어떤 얘기하면 좋겠다. 이거 이제 소재 생각하고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좀 지루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이제 목소리, 약간 좀 졸린 목소리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지루하지 않을 포인트가 어딘가. 이거 생각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영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라디오라고 생각하고. 골프 DJ같이 그냥. 라디오계 배철수가 있다면. 골프계? 우리 골프 유튜브계 나쁜 골프가 있다면. 오늘 괜찮아요. 아니 뭐. 밥도 너무 더웠어. 아니 뭐 제가 최근에 책을. 내생남. 네, 책을 내면서. 아니 책을. 네, 이게 제가 네 번째 책인데. 우와 네 번째요? 와 골프 생각 생각 골프.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감동인 게 여기. 아, 암백준 프로님께 와. 골프가 얼마나 좋으시냐면은 USGTF 이제 티칭 프로 자격증이 따졌고. 일단 식사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또 베뉴지가. 해장국이 맛있거든요. 아 뜨거워. 오늘 저희 팀의 깍돌이 역할을 하고 있는. 네, 아니 뭐. 나는 보통 PD들은 좀 뒤에서 이렇게 조금 안 나서잖아요. 네. 보통 이제 중요할 때만 나영석 PD 스타일로 이렇게 한마디 툭 하고 그러는데. 어우 되게 분량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이 납보 골프님이 오셨으니. 그러니까 오늘은 그리고 또 사람이 혹석이라. 네, 그래서 오늘 온도가 한 37도까지 올라가서 그 기념으로 저희가 18호 보기로 했어요. 메인 코스가 힐 코스, 지 코스입니다. 지 코스가 물이 있는데. 아 맞아요. 거기 쳐요? 뭐 쳐요, 오늘. 다행이네. 거기를 못 쳤어요, 지난번에. 아 지난번에. 아 맞아, 베뉴지도 한번 갔다 오셨다고 한 번. 조인으로 한 번 왔다가. 오늘 뭐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때는. 그때는 별로 기억이 안 좋았죠? 아 그때는. 아 제가 아마 조인 멤버가 안 좋았어요. 정비하고 바로 스탄트하우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골프 스웨그.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대표님. 네. 불혁이 어떻게 되세요? 불혁이 25년? 우와. 저도 26년 차인데 오늘. 나쁜 골프 유튜브에서 본 게 있어요. 내기를 지지 않는 방법. 무조건 자기한테 유리한 내기를 해라. 룰을 만들어라. 룰을 만들어라. 근데 오늘 룰 괜찮으십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잘 치더라고요. 잘 쳐요. 그래서. 아니 그냥 핸드 10개예요, 10개. 그러면 뭐 비슷하니까. 우리는 화이트고. 블루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쨌든 간에 멋쟁이 꽃중년 뇌생남 대표님이랑. 저랑 한 팀을 먹고. 오케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스릭스는 제가 소속인 스릭슨에서 네 대표 있게 제가 잭씨오 맨스크루예요 아 저희.. 또 넣어야 되나? 그래도 캣도뚜 이거 제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수릭순이 같은 잭씨오 계열이니까 맞아요 좋다 보여 감사합니다 지스타 좋은 볼이죠 네 완전 좋죠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만 주세요 아유 쓰세요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없어보여서 쉽게 안 나오는 멘트인데 자 첫 홀 우리 앤툰님 어? 위험한데? 와아 첫 털 잘 봤습니다 와아 지금 6일만에 채 잡는데 첫 털 보기 각인데 페이드가 좀 많이 났네요 이건 슬라이스죠 대표 뭐 열심히 쳐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사람들이 볼까봐 쟤는 맨날 말로만 그러고 부담이 있어서 그냥 살살 툭툭 칠게요 파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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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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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았어요 여기 맞았어요 여기 맞았어요 뭐 첫 털이니까 와 내가 부담인데? 나 오늘 부담이 없는데요? 이야 첫 털은 안 나가게만 치면 되죠 뭐 그러면 제가 첫 털이 항상 나가요 괜찮아요 네 첫 털만 내가 책임질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오 오 굿샤 아니 첫 털 나간다면서 밑밥을 까셨네 저 펑커 처음 빠졌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러네 와 우리 나쁜 골프님 하고 긴장했네 오 우리 성 피디님 고리 많이 나시네 아닙니다 그냥 제가 원했던 분이랑 이렇게 필드로 나가잖아요 그치 저 너무 좋아요 찐 구독자니까 네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와 이거 뭐 치겠는데 완전 위기에요 위기 아예 안 보이는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치고 잘 가길 바랄 뿐 와 와 흔들었다 오케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에스리온 어디로 갔어요 지금 여기 앞에 달렸어요 아 진짜? 네 러프가 너무 깊었어 와 엄청 깊은 러프 제가 되게 빨리 치는 스타일이라 아 야 뒷땅 저희 제작진이 잠시만 해가지고 일시대 났어 그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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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빨리 쳐가지고 루틴이 되게 짧아서 와 거리가 너무 긴데 170대죠 거기 네 부담씨씨 쓰리온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 땡겼다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좋습니다 자 162m 오 아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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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널티 구역인데 네 아 해저드 예 저 앞에서 치면 될 거 같아요 해저드 해저드 아 짧은데 세다 와 여러분 골프가 이런 날이 있어요 첫 홀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트리플 할 것 같거든요 자 이런 날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이제 만회하는 게 프로겠죠 열심히 한번 만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이거 너야 더블이야 자 대테민이 파파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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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첫 톨은 진짜 거리 잡기가 힘든데요 네 나이스 이거는 더블이에요 와 자 트리플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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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차피 홀매치잖아요 그죠 아 스트로크입니다 저희 다 합쳐서 네 저희는 베스트 볼 파예요 네 파예요 오 마이 갓 세레머니 이야 그 이글 세레머니 아닌가 그거는 파 세레머니 치고는 좀 죄송합니다 아니 좀 뭐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 이글 하하하하 나이스 네 나이스 마크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떤 채널에서도 생각하는 적이 없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들어오는 건가 하하하하 저녁송기로 했거든요 들기름맛 엄청 맛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발 핸디 많이 주고 시작하는데 너무 자 이게 또 마늘을 해야 프로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또 까먹으면서 언덕까지 가야 프로지 자 이런 날에서 마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핸디를 주신 거라 생각해요 프로가 처음부터 쫓기면 재미없어요 아 그렇죠 프로가 쫓아가야지 쫓아가야 재미있죠 여긴 뭐 별 차이가 없네 파5 같은데? 파4에요 여긴 넓으니까 드로우 쳐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늘 릴리스가 안 되네요 오늘 자꾸 여기서 여기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크나 잡고 이렇게 걸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아 이거 뭡니까 이야 아 원 맨 아웃 아 너무 초반에 아웃했는데 너무 초반에 아웃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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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고 받고 최강 콤비 환상 꽉 짝꿍 어우 골프 20몇 년 치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아까 그 노래 뭐예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왔어 저희가 애드립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남발하면 주소 남기를 못해요 까먹어 근데 느낀 게 있어 나쁜 골프님은 김국진 오 빨라 아 아니 스윙 리듬도 그렇고 들었다가 툭툭 치는 게 김국진 씨 보는 것 같았어 저는 들어가는지 모르고 말 시켰잖아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인터벌이 빨라요? 아니 빈스윙 같은 거 많이 하면 나는 뭐 막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옛날에 그냥 생각하지 말고 치자 그래서 이야 그렇게 치게 됐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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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야 빠이빠이야 뿅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야 첫 툴이 너무 잘 맞았나 그냥 망가졌을 때 확 망가지는 게 나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우 이거 약간 타핑 났는데 귀여워 재수가 좋네 어떻게든 사울만 가면 되죠 약간 무슨 돌을 타는 타핑 났게 서울 인 아니 팀 메이트가 오늘 너무 퍼펙트한데 아 너무 좋아 아 살짝 우측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제가 일본홀도 그렇고 계속 우측으로 미스를 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제 오늘 컨디션은 이렇게 손이 헤드보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우측으로 가죠 이 다음홀부터는 저는 헤드가 손보다 먼저 가게끔 해서 한번 똑바로 혹은 왼쪽으로 보낼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항상 골퍼분들이 자기 그때그때 컨디션 알아야 돼 샷 컨디션 자 왼쪽을 약간 보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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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라인 더 많이 봤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케이죠 나이스 와 환상의 팀플레이 와 회원님 잠시만요 신발 끈 제가 다시 한번 묶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편 대표님 좋다 나이스 나이스 와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나이스 파 원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오케이? 아니 이거는 나이가 없어서 오케이 주중 드린 거예요 원안에 들어가면 오케이 아니에요? 네 포토 하나 아 포토 하나? 포토 하나? 포토 하나? 나는 샹크가 제일 싫어 샹크 날 때 긴급 진단법 있어요? 아니 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헤드가 손이 먼저 가서 그렇다고 헤드가 먼저 가면 샹크 날 일이 없어 오케이 자 저 카트 왼쪽에 있는 나무 보고 페이드 와 오늘 페이드가 와 오늘 오른쪽으로 많이 가네 와 아 잘 이게 잘못 맞아가지고 벙커 들어갔네 아니 뭐 환상의 호흡이네 환상의 호흡 굿샵 대표님 한 번 했습니다 주고받고 환상 콤비 최고 짝꿍 아 좋습니다 왜요?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거 저는 항상 옛날 코미디 같은 거 우리 피디님 보고 배워요 아니 이런 거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굳이? 환상 콤비 최고 콤비 최강 요합 아 아 아 아 아 이번에는 뭐 성피디님이 하면 되니까 그럴 그냥 성피디님이 편하게 보기 치워주실 거예요 보기 보기 그러면 제가 파하고 한타 따라잡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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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 미리 보는 예언 야 이거는 티샷 한 번 잘못 해가지고 벌받네 아 좋아요 와 아 살짝 짧았어요 나이스 그래도 이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가 근데 핸디캡이 높아요 그러네 엄청 어려워요 오르막에다 기워가지고 저로 5256 주세요 자 자꾸 출가 자꾸 출가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짧다 야 짧아 짧아 자 저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PD님이 편하게 보기 저는 편하게 파 한타 한타 줄어드는 시나리오 이거 뭐 벙커 파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벙커 파하라고 있는 거죠 그래도 생각보다 상태가 좋네 아니 코스가 여름인데 잔디도 그렇게 많이 안 타고 그 그린 상태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런 데는 또 기니까 이 세홀은 되게 어려우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오늘 난이도 있어요 어떻게 칠 것 같아요 직접 칠 것 같은데요? 뒷당 칠 것 같습니다 나이스 코 이러면 더블 각 이거 잖아요 지금 예상한 게 예상한 건 뒷당인데 뒷당 맞습니다 제가 예언이 좀 먹히는데 오늘 책임진다는 그 굳은 약속은 어디 가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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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나한테 왜 부자고 있어? 잠깐 이러면은 이야 야 이거 안좋다 누가 누가 못 치나 누가 누가 못 치나 어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따풀 아 아 아 으 으 으 따풀 아 근데 여기서 프로님도 실수를 해서 보기로 했기 때문에 한타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한타밖에 어우 근데 벙커에서 너무 거리가 어렵다 저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아 이거 내가 자신있어 하는 거리거든요 아 4,50m 벙커 아 아 하나 강 나왔다 쇼츠강 나왔다 교만하게 친거야 그게 예상하고 나오는 경우는 없더라고 이야 여기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대표님 그죠? 인간적이네요 이 정도는 돼야지 와우 야 제대로 걸렸다 아 안 걸린다 안 걸려 이거 오비 아니야? 있어요? 오리야 올라갔어 뭐야 오리야 올라갔어 야 언덕 맞고 올라갔어 야 나이스 골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운도 실력이다 붙었어? 어 붙었어 아이 그 정도는 아냐 붙었어 붙었어 너무 뭔데? 대표님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어 내거랑 똑같은데? 너무 부드럽게 하트도록 하겠는데? 너무 부드럽게 친 거 아니야? 아 팟 세이브 가능합니다 팟 세이브는 필요 없어요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조차 가야지 대표님 홀인원 홀인원 두 번 해봐 와 프로님이 몇 번이셨? 홀인원이? 저 아홉 번 아홉 번 아홉 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홉 번이나 해 홀인원에? 와 언덕 맞고 들어왔죠? 와 여러분 딱 여기 맞고 여기로 와 오케이 마크 와 좋습니다 야 뭐 이렇게 세게 치지? 하하 잠깐만 이거 내가 늘면은 잘하면은 자 안프로의 버디펄 나이스 나이스 보디 자 우리도 팟 세이브는 해야죠 아 해야죠 나이스 나이스 아니 슈퍼팅 아니었어요 내리막 내리막 훅라인 대단하세요 진짜 실력자 진짜 퍼팅은 책임질게요 아니 근데 나쁜골프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아 역시 항찬욱은 강찬욱이다 쇼게임만 하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자 안프로님 버디의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자 안프로님 버디의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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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왼쪽으로 이제 몸 풀리셨어 이제 나이스 아니 뭐 이정도를 아 이제 몸 풀리셨어 이제 몸 풀리셨어 아 아 진짜 이게 야 그거 뭐 어떻게 뭘 전달한 거예요? 인풋을? 어떻게 돼? 예언대로 가지? 누가 뒤에서 부정 넣었어요? 이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대표님과 믿습니다 그런 것도 보여줘야 예 인간적이죠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아니 프로도 생크 내는데 나 생크 진짜 영상상 처음이에요 자 이제 버디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 너무 우측인데 아 나이스 온 나이스 온 기나잉? 오 굿샷 나이스 킥 오 까비 대표님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이렇게 응원을 받는 느낌은 안 나네 느낌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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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그래도 파는 파는 베스트 스쿨 컨실드 오 마크 어 퍼트 하난데 퍼트 하나 그 아래에 한번 넣어봐봐 거기다가 왜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이게 몸에 대면 안 되는 거고 몸에 대면 안 돼요 이게 엄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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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다가 여기는 뭐 이렇게 잡으면 상관이 없어요 대표님 뭔가 잘 어울려요 여기를 대표님 여기를 좀 피시면 좋아요 각을 이렇게 잡는게 어깨를 어깨를 어 그치 그치 약간 옛날 스타일이네 이거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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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난 안 될 거 같아요 이거 어우 아 지금 방법을 모르셔서 그래 대표님 지금 대표님은 이러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딱 각을 잡고 각을 잡고 어깨로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잡고 네 그것도 혹시 써봤어요 여기 암락 암락 써봤어요 자 암락은 여기다가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디셴버 이러고 나서 저는 안 좋았던 처음엔 좋아요 처음엔 좋은데 프레셔가 오거나 좀 힘들어 갈더니 이게 이렇게 또 돼 이렇게 어 어 근데 저 브룸스틱은 손목에 힘도 조금 쓰는데 이렇게 이 일반 퍼터랑은 손목의 차원이 자 손목이 이렇게 일반 퍼터 이렇게 놀잖아요 근데 이거는 손목이 조금밖에 안 놀라서 훨씬 손목을 안 쓰기 때문에 더 직진성이 좋아요 기니까 더 이렇게 쓰기가 편하구나 맞아요 자 관광 슬라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광 슬라이스 오늘 우측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왼쪽 그냥 나무 숲을 보고 관광 슬라이스 자 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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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광고기사시네 오 이야 펑커 우측 딱 우측 야 나이스 와 슬라이서 덜 먹긴 했는데 나가도 왼쪽이 좋아 왼쪽은 해저드 오른쪽은 오비 이렇게 항상 잘 배웁니다 프로도 그런 거를 생각하는구나 와 대표님은 그냥 그냥 나쁜 컴퓨터로 스트레이트 쭉쭉 나가시네 어우 좋습니다 저 이번에 약간 대표님 스윙을 레퍼런스 했어요 가볍게 이거를 제가 원래는 이렇게 안 쳤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아 지금 괜찮으세요? 안 좋아요 안좋은데 골프는 쳐야 되니까 뭐 무릎도 안 좋고 그래도 골프는 이걸 안 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곧 오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자 나무 넘기는 샷 와 나이스 하이드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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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정되면 쓰리온 하는데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페어웨이 페어웨이 오른쪽도 전혀 문제 없네 벤유지가 쉽지 않아요 나무 넘겨 개미 허리 뭐 또 그린도 가면 그린이 막 구겨져 있어요 처음 오면은 여기 제 실력 발휘를 못 해요 어떤 게? 벤유지 벤유지 아 벤유지 이게 챌린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많이 오면은 좋아요 왜냐? 골프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이 환경이 골프가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아 말 끊어서 미안해요 네 괜찮아요 제 꿈이 뭐냐면은 벤유지 챔피언십 우승하는 게 제 꿈이에요 아 벤유지 클럽 챔피언? 클럽 챔피언 멤버가 먼저 돼야 되는데? 아 여기는 이제 대중재라서 멤버는 따로 없고 진짜요? 네 저도 할 수 있나? 네 프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때 캐리님이 아니 프로님이 키티 해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벤유지 오세요 골프 실력이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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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요 여기가 어디지? 아 벤유지 아 이게 경사가 굿샷 괜찮아 짧은 온 오 나이스 나이스 오오오 나이스 야 생각보다 런은 없네 그러니까요 맞고 많이 굴러갈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좋다 나이스 거디 찬스 자 나이스 자 나이스 나이스 자, 늘 확률 90% 오, 그만한데요? 이런 건 줘야지, 이런 건 버디 해야지 우리는 후반에 하고 진짜 좋아졌다, 슈퍼 엄청 좋아졌죠 자, 드로우 가 있습니다, 드로우 이렇게 멀리 친다고? 우와 드로우 치잖아요, 이제 우와 이렇게 멀리 친다고? 단백질 달라졌다 이렇게 자리 갈 수가? 아 너무 우측인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봐야 돼요 우와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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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사실 지금 벤유지 지코스 핸디캡 1번입니다 네 시그니처 같은데? 약간 시그니처울입니다 저 물이 9번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 앞핀이랑 다 비교적, 다소 조금 난이도는 이제 이 뒷핀보다는 괜찮을 거예요 우드 줘보세요 그냥 빠져도 한번 공격할게요 와 와 이거 실수했다 나간 것 같은데? 나갔어, 나갔어 야 이거 완전 실수했다 컨트롤하다가 와 에이, 너무 왼쪽이다 오, 역전 되겠는데? 이야, 당황스러운데요? 아, 제 것 좀 우측이에요, 우측 내 것도 없을 것 같아 보기 하면 되죠, 둘 중에 한 명 아, 나는 못해요 아 제가 보기 해보겠습니다 이야, 좀 세네요 에헤이 터터할게요 자, 오랜만에 보면 유틸 어프로치 자, 오랜만에 보면 유틸 어프로치 나이스 이야, 그리니 잘 고른다 그리니 잘 고른다 오케이 끝났어요, 나는 좀 보기로 좀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자, 막아볼게요 네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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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굿 춤도 괜찮은데? 아이, 좋아 춤도 괜찮은데? 막았어 뭐야, 보기야? 어 너무 호들갑스러운 거 아닌가? 보기 치고는 아, 잘 막았어 어, 이번에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어, 이거 늘 확률 내가 봤을 때 60% 야, 혼자 퍼센티지 정하네요 예 아, 근거는 희박하죠 하하 이야, 아름답다, 아름다워 야, 그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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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나이스 파 야 끝 파 피니님, 쇼포팅 좋아졌죠? 너무 좋아졌는데? 근데 이게 진짜 프로들마다 하는 말이 있어 자, 예를 들어 프로들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저걸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암백준이 이제 뺄 거 안 빼네? 아 아주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프로들도 그 말 듣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 뺄 거 같으니까 원래 좀 쇼포팅이 약점이 있던 사람들이 저걸로 바꾸고 나서 프로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내년에 1부 가자 어, 지금 다시 연습 시작하면 되니까 진짜 우리 1부 가면 또 우리 강 대표님 초대해서 아, 그렇죠 자, 스코어를 한번 볼까요? 아, 역전했네 한타 차이로 우리가 3호반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갔다 나가나? 어 뽕사 이야 뽕사 이야 이야 뽕사예요 뽕사 겸손해라 백준아 나가나 했을 때 제가 어 했을 때 저도 똑같이 네 나는 약간 안 가나? 뭐 자, 우리는 오케이 여기 여기 찬스 뭐 파는 할 거 같고 아 나이스 나이스 올라갔죠? 네, 갔어 나이스 나이스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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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려왔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편 우리는 팀플레이 대표님께서 원래 다른 유튜브에서 섭외 많이 하대요 그러니까 네, 다 거절하셨다잖아요 근데 이게 카메라 있고 지금 카메라 있으면 또 진행도 빨리 해야 되고 맞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솔직히 아 우리암호 맨날 카메라 켜놓고 뭐 치니까 그렇지, 우리암호 전 실력이거든요 이게 대표님은 아마 실력이 한 50%? 50%도 안 나올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좋았어요 자신있게 야 이게 센네 와 손장난했다 손장난 죄송합니다 네? 아니야 저, 강 대표님 저 OK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우리 또 대표님 세이브하죠 그리고 넣어야지 이거를 우리 우리 구역이 25년이신데 못 넣으면 할 수 없지 뭐 나이스 OK 아유, 우리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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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표님 여기 있습니다 가봐 쇼게임에 대해 나쁜 골프 구력은 무시 못한데 구력은 무시 못한데 프로님, 나쁜 골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bad love 찐 구독자 들면 아는 뜻인데 아, 나쁜 골프? 나쁜 골프가 대표님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래요. 왜 도대체 나쁜 골프예요? 하고 한번 맞춰봐요. 나는 그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겠다. 그것도 있지. 나는 그냥 그 비정상으로 가겠다. 좋아요.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있지. 그 뜻은 바로 3부에서 공개합니다. 저는 이번에 저기 위에 분수대 있죠. 분수대가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왼쪽에 있는 라이트 보이나요 혹시? 라이트보다 살짝 우측 보고 이렇게 왼쪽에서 우측으로 가는 페이드 샷을 칠 겁니다. 저거 얘기 안 하면 그렇게까지 멋있는 건 아닌데 저렇게 쳐야지 당연히 저 정도. 예고편이 나가니까. 뭐 어떻게 아까 뭘로 해서 멋있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굿샷.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충분히 쓰리용 가능. 약간 왼쪽이긴 한데. 이게 쇼컷. 이게 쇼컷. 이게 쇼컷. 완전 쇼컷인데. 최단거리. 최단거리. 이게 바로 밴뉴씨의 아들. 전형적인 혈 없는 형. 실패. 요가 한살형. 오가 한살위. 아 진짜. 저희 한살처입니다. 나 그냥 서른넘을 친구죠. 어 그래. 와 이거 넘길 수 있나? 대표님 그렇게 안 멀어 보입니다 멀어 보이는데 그렇게 안 멀어요 안 괜찮아 대표님 제가 캐리 하겠습니다 분수대 보고 저기 물 나오는 거 지금 보고 페이드 야 이거 어렵겠다 세이컨 펑커가 나와서 펑커 빠져라 펑커 빠져라 야 야 야 아 괜찮다 어 도로 맞았어 어 괜찮아 앞으로 갔어 오케이 세입 아 피디님 살았어요 살았어? 나 나간 줄 알았네 맞고 앞으로 잘 갔어요 여기 좀 어려워요 근데 한번 와보잖아요 다음에 더 재밌어 우리가 빙수 시켰는데 괜찮으세요? 아.. 저는 맥주 한잔 할게요 맥주 Prat 맥주는 가서 제가 또 시원하게 생맥주를다가 대표님께 얼굴 빨갸도 되죠 아 그럼요 만취 하셔도 되요 욕만 안 하시면 돼요 문이ita 독자 두 dat 아아 안돼! 아아 아하아 낫배드 낫배드 이야아 푸른이 나이스입니다 아 저는 뭐 그냥 나 우리는 좀 체력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오 나이스 이야아 자 우리 보기로 받겠습니다 보기로 오 오 좋은데? 아 짧아 야 나이스 아니 샵 한번 갔다 오니까 거리감도 잡았어 이야아 기가 막힌다 나이스 파 방심하지 마요 우리 후반에 치고 나가니까 오우 끝에서 반대네 제가 느꼈습니다 이쪽이야 이쪽이야 우와아 이야아 이야아 이게 보기 아니고 더블 보기 우리 피디님이 실성하셨습니다 전반 끝 여기가 어디지? 여기 메뉴즈 여기 메뉴즈 아 진짜 웃긴 얘기 들었잖아 우리 전반 끝나고 퍼핑스 먹는데 우리 강 대표님이 우리 이제 열심히 해서 후반에 샷을 보여주자 아 안프로님이 이렇게 좀 여유있는 표정이 꼴보기가 싫다 아 이렇게 보기 싫어하다 하하하하하하 제가 좀 과장돼서 말하긴 했는데 어 이 표정을 이 표정을 싫다 아 막 봐주려고 그러고 지나친 여유 아 지나친 우리 한번 묵상을 해보시죠 아 아니에요 뭐 제 필요한 여유 이런 거로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서든지 후반 잘 치십쇼 하하하하 굿샷 와우 나이스 뷰티 뷰티 감사합니다 뷰티 그레잇 땡큐 땡큐 어 안 되겠는데 어 몸이 좀 풀렸는데 아 이제 감사봤습니다 어우 저 갑자기 저 물 뭐예요? 에? 우와 멋있다 장관이다 저기 어딘가에 넣으면 되는 거네 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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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간 거죠 지금 물 쪽으로 아 또 어떤 사람 칠 때는 또 없어지네 어 그러네요 뭐 생겼다 없어졌다 벤유즈 아들이 친다고 이제 꺼주셨나봐요 훌리 훌리 스킬 음 오 아 아 오 오 오 오 후방 갑니다 모든 후반에 뭔가 틀린데 다들 그거 봤어요. 나쁜 골프 동영상 중에 유머가 있어요. 100대는 골프 볼 회사를 먹여 살린다. 그리고 90대는 제가 까먹었는데 80대는 골프장을 먹여 살린다. 그리고 60대는 나라를 먹여 살린다. 70대는 가정을 먹여 살린다. 내기 골프로 다 쓸어 담으니까. 90대는요? 90대가 골프장 아닌가? 90대는 80대를 먹여 살린다. 몰라. 벙커? 아 오늘 샷이 안되네요. 아마추어인데 뭐 왔다갔다 하는거지. 아 좀 짧았어요. 온. 나이스 온. 위기다 진짜. 위기! 왜 왜? 위기 위기 미스 났어 미스 났어. 와 처털. 처털. 처털량 18봉을 뭐가 있네. 야 이거 후반에 느낌 있습니다. 좋아요. 안 프로 다시 칠게요. 민스 났어요. 와 이게 러프가 오늘은 잔디를 안 깎아놔서 엄청 어렵네. 어떻게.. 하체 진짜? 내가 파 하고 보기 하며 한타 주는거죠? 오 자 한타 따라가나 우리 성피디 때문에? 따라갑시다! 여름에는 하루가 달라 여름에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짧게 잘라내면 잔디가 탄대요 그러니까 페어웨이도 지금 약간 길거든 네 길어 그래서 그린도 못 자른다고 하더라구요 아까 트리플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거는 간단해요 못 치면 돼요 그냥 제대로 못 치우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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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프론님 파도 할 수 있겠는데? 야 이거 어렵다 이거 들어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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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것도 하나 있네 와 명절 배가 나왔다 와 대박 사건 이거 어떻게 파하지? 대박이야 진짜 와 아니 20m가 넘는 펌이었어 대표님 우리 기세가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일단 일단 앉아! 이번 홀은! 이것까지 들어갔으면 우린 진짜 명장면이었는데 아, 짧아 오케이 아아아아 오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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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타 따라 다봤습니다! 한타차밖에 안 나은 건가? 나쁜 골프, 스웨그 아, 나이스! 아, 아니요, 무슨 생각하시고 치신 거예요? 아 그냥 뭐 쳤어요. 대박입니다 진짜. 너무 이렇게 긴 거는 너무 막 이렇게 생각이 많으면 스트로크가 안 돼요. 저거는 스트로크 임팩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 저건 그냥 생각 없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구력에서 나온 버튼이에요. 일단 그냥 붙이자. 갖다 붙이고 어차피 쇼포트 잘하시니까. 짧게만 치지 마. 왜냐면 그린이 안 구르면 차라리 지나가서 내리막고 붙이는 게 맞아요. 대박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한타 따라 잡았어 벌써. 이야 2홀은 차라리 많이 나네. 2홀은 무조건 우리가 잡아야 되는 올이네. 어 넘었어. 아프러치. 우리는 이번에 또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스예요. 이렇게 차이를 주는데 우리가 못 이기면 이거는 안 돼. 이건 반인데 지금. 아 카메라 렌즈 맞힐 것 같다. 아 너무 왼쪽인데. 아 나이스 나이스. 나 빼네. 이렇게. 야. 이 정도. 우리의 또 수재자 잖아요. 콘텐츠에서 또 많이 배웠거든요. 벙커샷을. 그니까 여기서 만약에 제가 벙커 세이블 성공한다. 그럼 우리 구독 한 번 해주시고 벙커 샷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거 보세요 근데 우리 충분히 파 가능하네요 우리 대표님 나이스 어디 찬스예요 파라니 아 그쵸 어디 찬스 일단 벙커 샷은 평상시 어드레스보다 조금 더 넓어야 돼 힘을 받기 위해서 자 그리고 왼발에 힘을 주고 살짝 우측을 보고 채 열고 다음 스윙은 딱 끝까지 배운 대로 칠 것인가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잘 나가야 돼 안 불어 스웨크아 잘 쳤다 나이스 자 벙커 세이브 도전 자 벙커 세이브 도전 자 안 불어의 파퍼 와 진짜 슈퍼 좋아졌다 와 안 불어 나이스 스웨거 아니 채가 아니 채가 너무 잘 나가 쑥쑥 와 나쁜 걸어 스웨거 아니 뭘 또 뭐 이건 이 정도면 넣어야지 아니 근데 진짜 구력이 쇼퍼팅이 대박이네요 쉽게 쉽게 그냥 예 그냥 원래 이게 프레셔 받으면 약간 좀 끊기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뭐 이거 없어 이 압박감이 이번 홀은 이번에는 팝폼 오르막 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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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 팟 세이브는 무난한 홀이다 네네 포지션 쏘 오케이 포지션 쏘 아 아 오쌰 물 다 가지고 다 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쌰 아 오쌰 오쌰 어 으 일정한 샷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명 다 똑바로 갔습니다 세컨스하기죠 제가 저번 컨텐츠에서 2호에서 버디를 했거든요 아 그런거 같아요 내가 여기구나 파슬리랑 여기 쌍버디 쌍버디 연버디 했거든 연버디 실제로 우리 안푸르님이랑 저 만나니까 어떠신가요? 아니 재미있어요 생각했던 대로에요 그리고 또 캐릭터 자체가 컨텐츠랑 되게 다를거 같은 캐릭터가 아니에요 오 거리 많이 나갔어 비이 이거는 아유 뭐 어쩌다 맞았죠 아 이게 무조건 왼쪽이야 이게 뭐 치면 왼쪽이야 자 일단 대표님 온 했습니다 와 붙었다 나이스 자 지난번 버디를 기억하면서 살짝 왼쪽이다 아 나쁜 나쁜 조금 덮어쳤어 괜찮아 이게 햇빛이 역방향일 때 샷이 잘 안되더라고 뭔가 그냥 기운이 태양한테 밀리는 기분이야 태양을 비나고 싶었어 아 약하다 아 약하다 멀다 멀었네 어? 아 오케 주는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우 이렇게 세게 치잖아 와 와 꽤 이야 이야 이쪽 봤어요 경사를? 네? 왼쪽? 네 아니 우측으로 출발하고 왼쪽에서 봤는데 이제 많이 깠구나 많이 깠어요 네 와 시원하게 때리네 오늘 암프로 굿샷 왼쪽에 좀 공간이 있어요? 왼쪽에 조금 많이 있진 않아요 오른쪽에 좀 있어요 와 여기가 제일 좋아요 IP의 오른쪽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치시지? 굿샷 와 정가운데 완전 정가운데 어우 나이스샷 나이스? 다 너무 잘 쳤어 아 페인유즈도 좋죠? 네 여기는 아니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좀 안 좋았던 느낌이 오늘 오니까 확 좋아지네 아 오늘 이미지 더 좋아지네 네 항상 사람도 그렇고 코스도 그렇고 두 번은 가야 돼 두 번 한 번 기회는 줘야 돼 네 두 번은 가 스타 페이지 워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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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와 완전 짧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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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그레이트 와 나이스 원 아 나이스 두 분 다 아주 나이스 원 그리 아니 멀리서 유틸로 먼저 올리니까 약간 좀 긴장되더라고 나는 마음이 편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진짜 고수 고수 고수들의 품격을 보고 계십니다 나쁜 골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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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왼쪽이다 나이스 보디 찬스 보디 찬스 보디 찬스 보디 찬스 보디 찬스 보디 찬스 모기 모기 옛날에 김학서 프로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야 니네 구슬치기 할 때 발자국 세냐 응 니네 농구에서 슛을 때 야 이거 3점 슛 7점 몇 미터 쟤냐 다 감으로 하는 거야 버팅은 나 근데 새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하하하하하하 아 좋다 야 와 스트로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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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약해가지고 야 타이거 우주처럼 딱 타이거 우주처럼 딱 타이거 리스트 딱 안 들어갔습니다 나 전반하고 조금 다른데 그린이 타이거 우주샷 나쁜 골프 스웨거 어 으 으 으 으 어 지금 여기 있는 걸이 있네 그래 그리고 이쪽은 확실히 이게 스피어 탑 그치라 아 아까 거기는 그랬는데 그림지게 하는 산이 있어가지고 아 으 으 와 큰 발 나이스 와 나이스 호우 와 나이스 호우 나이스 호우 오르마 퍼티 호우 어허 이러면 한타 차 되겠는데 와 나이스 대표님 이거 옷 브랜드가 뭐예요? 이게 칠스 스포츠라고 이게 또 SC네요 저희도 여기 솔로로코드 아 CS 아 우리 솔로로코드 아 그러네 자 살짝 드롭 하겠습니다 네 와 나이스 대박 왜 안오지? 야 숨은 나이가 있었나? 괜찮습니다 우리 대표님을 믿습니다 자 앞으로 버디펀 가겠습니다 이야 좀 짧아요 와 느리다 그러니까 갑자기 느려졌죠? 와 느려졌어요 네 풀이 잘 한거죠? 잘 왔어요 간다 간다 와 와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아 이해 느려서 그래 아까보다 쭉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네 와 미치네 멘탈 훈련 제대로 된다 와 오 이게 훈련이 이게 훈련이지 뭐 쇼퍼도 이렇게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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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홀 쇼퍼 같아 나는 음 그 내기 많이 할 때 응 그 첫 홀 쇼퍼 딱 빼면 응 아 씨 오늘 퍼팅 안되나 음 그 불안감이 확 온다고 대표님도 내기하세요? 어우 나는 옛날엔 많이 했죠 아 많나 옛날에 요즘은 뭐 옛날엔 뭐 많이 했죠 어우 크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아 뭐 크게 했어요 영건 뭐 아 아 아 와 아 으 아 아 아 아 아니 잘 안 맞았어 지금 아니 아니 제대로 안 맞아 잘 안 맞아도 똑바로 가는 응 지금 이게 지금 페어웨이가 되게 좁아요 되게 좁은 거라고요 되게 좁아요 이야 다 티샷은 아주 훌륭하게 잘 쳤습니다 후반전에는 지금 경기력이 다 좋아요 고민 해가 적거든 후반전 한타 지고 있어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전진 이기기 위해서 아 여기만 하면 왼쪽 가네 어 그래도 그래도 나 뺀 나 뺀 나 뺀 이런 거는 굳이 풀 스윙 할 필요가 없어 경사가 했을 땐 스윙을 최대한 작게 하는 게 좋아요 어 한클로 길게 보고? 네 오케이 이야 피나잉 나이스 피나잉 와 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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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붙었어 우리 대표님 붙었어 와 와 원동 넘어왔어 2단 그린이었어 야 2단 그린 정보도 안 드렸는데 와 잘 쳤다 완전 오 나이스 오케이 아 다행입니다 버티스포 대표낼 버티스포 아 짧아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버티스포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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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짜주심을 지키는 좀비는 우와 멋있어 멋있어 프로젝트 하나 그러나 대로 달아 잡는거야 타수 잃지 않고 있어 늦었지만 우리 팀은 이름을 정했어요 뭐야 투찬 우웅 응응 우린 투찬이에요 그러네 암백죽을 물리치자 투찬 한타차 조심해 조심해 여유가 없었어 얼굴 여유가 없어 이걸 보고 싶었다고 이 여유 없는 모습 아까 지나치게 여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진짜? 어쨌든 아이피 방향으로 야 지금 진짜 멋있다 딱! 아이피에 떨어진다 정확히! 완전 아이피 아이피 우츄! 대빈이 좀 공격해도 되죠? 아 그럼 공격해야지 왜냐면 대표님이 이번에 드라이버 가서 무조건 버디 찬스 나올 것 같아서 와 사이드 어택인데? 아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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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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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어택을 했는데 언덕 맞고 내려왔어 언덕 맞고 내려왔어 아니 근데 아마추어에 이 고질병 있잖아요 세게 칠려고 하면 왜 우측 가는 거예요? 채를 못 닫아줘서 세게 칠려고 하면 이 백스윙 탑에서 내려올 때 세게 칠려고 하다 보니까 채를 못 닫아요 아 그래서 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레슨 한 번 해주기로 했죠 맞아요 왼쪽 아직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해줘야지 자 원 맨 아웃 아 이거 잠깐만 나 이게 나 믿고 지금 잘라가는 거 믿고 지금 웃으시려고 그러는데 이거 맞고 내려와 무조건 맞고 내려와 나이스 나이스 원? 아 너무 크다 살짝 짧아 너무 커 커? 엣지 엣지 다시 찾은 여유 여유 스웨그 다이그 좋다 꽂혔다 야..wic біль 엣지 이야 들어가는 줄 알았어 들어갔다 나한테 나이스 가자 나이스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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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에잉? 나이스 버티차 했어 저거 들어갔으면 버디인데 일단 나이스 파 잘했죠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안 프로미스 했습니다 어 이런 건 몰라 아 이거 들어갔으면 우리 암프로 좀 진짜 압박인데 압박 확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버디 아 아 고음 하나 뺐대 이야 아 아 아 아 이번에는 진짜 따라다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화이팅 올파 네 와 일단 기죽이는 네 번째 샷 아 무서웠어 잘했어요? 수제 다 닫았어요? 아 이거 진짜 와 들어갔으면 진짜 그림인데 그러니까 가까워 와 지금 두 홀 남았는데 한타 차 쫄깃쫄깃한 승부가 저번에 여기서 암프로가 원혼을 했거든요 아 여기 짧은 네 짧은 팝포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홀 한타차 8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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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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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어택을 하면 자꾸 이리로 간다? 나 죽었어요. 대표님이랑 믿겠습니다. 내 거는 살았겠지 뭐.. 대표님 건 무조건 살았고 이제 쟤뻘이 살았냐 죽었느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살았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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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찬 아웃 시작! 자 타고 가자! 와 택도 없네 까비까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한 돌이 남아있다 어 조금 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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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시우노를 뭐하는 거니? 뭐하는 거니? 아 못 갔습니다 아 안 간다 대표님 그래도 우리 후반 첩보기에요 아 안 간다 됐다 역시 넣으려고 하면 안 돼 자 이거 몰라요 이거 방송을 만드느냐 이 자기 채널이라고 이 드라마를 만들 줄 아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저기 저기 타고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음 4 어 으 드론 샷이야? 드론샷 딱 갔다 올게요! 샷! 굿샷! 야, 딱 IPA 있다! 딱 IPA! 괜찮죠, 이거? 오, 이거 괜찮아? 그럼 더 훨씬 왼쪽으로 쳐도 되는구나! 나이스! 제가 여기를 좀 많이... 그래도 벤유지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투원 랜딩! 투원 랜딩! 투원 랜딩! 그래서 딱 거기가 여기 운 좋으면 이게 하트 타고 그린까지 가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린까지는 좀 오바고요! 둘이 버디하면 뭐 한타 깎아주고 이런 건 없나? 아, 쌍버디하면 두 개 인정! 두 개 인정! 두 개 인정, 두 개 인정! 피진이 어디까지 간 거야? 어? 저 밑에? 와우! 진짜 벤유지의 아들이네! 에스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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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나이스! 오, 여기 빵빵이 너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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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좋다! 야! 이글을 할 수가 있잖아! 맞아요! 우리 이글을 할 수... 이글하고 버디 내가 하면 세타! 뭐 이런... 이상한 계산으로... 하하하하! 어? 어?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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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확 다운시키네? 하하하하! 뭐지, 뭐지 이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하하하하! 오, 저기를 맞고 나가게 치는 거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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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간다... 에이! 야, 넣으면 버디예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어! 하 tard, 진짜 꿀잼이었는데?! cuiro, 아... 하하하하, 몰라요?! 하하... 자, 넣고... 플론 crooked도 놓치면... 오,오... 하하하하! 아 뭘 볼로 막 공격하라고 해 지금 아우 막 루틴을 무너뜨려 지금 아니 말은 내가 괜찮은데 볼을 이리로 던지면 어떡해 아우 너무 많이 봤다 아 이렇게 또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또 18월 경기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나쁜 골프 강찬호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감 한마디만 아 너무 재밌었고요 뭐 다음에 또 치게 되면 요 그대로 요 룰로 어 그래요 재보전 할게요 아 뭐 좋아요 아 진짜 나는 뭐 내일 새벽을 해도 돼요 언제든 꼭 우리 안프로님 샷 보면서 또 많이 보고 배우고 아 네네 골프 참 저렇게 치는 거구나 아 좋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 스태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네 암백준 스웨거 콜라보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되면 저 불러주시면 나쁜 골프에 한번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골프 스웨거 스웨거 와 고생하셨습니다 We will be back 암브로 위너 아 저거 골 보기 싫은데 이현승 저거 이번에 깰 거야 이번에 깰 거야 이번에 깰 거야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